선생님 저 망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톡 튀어나오는 말은 아니야 너란 망했어 선생님 저 망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톡 튀어나오는 말은 아니야 너란 망했어 말 안 들려 된다고 그린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또 튀어나오는 그 말 이가 노력하며 애써 시간이 잘하고 있다고 내게 말해주고 있잖아 할 수 있어라고 바꿀 수 없다면 일단 지금은 말할 뻔했어 라고 바꿔볼까 할 수 있어라고 하기 어렵다면 나는 너에게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나라도 말할 거야 만든기로 했어 변 up 찬성 아멘